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촉 가이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동의 촉 이야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지금 속보가 하나 와서 한강실종의도생 부검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사인이 익사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부검 결과입니다. 특히 사인이 뭐냐에 따라서 생전에 육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익사인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부검 결과 익사로 나왔습니다. 특히 2, 3시간 전에 음주를 했고 음주 후 2, 3시간 이후에 익사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한 번 좀 문제됐던 귀 뒤의 어떤 상처 두 마디 손가락하고 두 마디 정도의 상처 그 부분은 사망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 네티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송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반성할 점이 없느냐. 이게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모든 언론이 자극적으로 제목 달면서 무슨 음모로 비슷하게 기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네티즌들이 스스로 탐정이 돼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인데 인신 공격하고 신상 털고 몰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론도 물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만 최근에 또 나온 기사를 보면 술을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마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보도되기로는 얼마 혹시 안 왔다 이랬거든요. 얼마 혹시 안 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해서 음모론이 시작됐는데 지금 보니까 640ml짜리 큰 페트병 소주 2병, 청아 2병, 막걸리 3병 이러면 젊은 청년 둘이서 마셨다면 상당한 양이죠. 양으로 봤을 때는 2명이 마셨을 때는 충분히 많지 않아도 남을 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A씨가 늦은 시간 혼자 누워 있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왜 혼자 나갔을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A씨가, 친구 A씨가.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목격자. 오전 4시 20분경입니다. 그때 인근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봤다라는 목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만취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A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만취했기 때문에 필름이 끊어졌지 않을까 이런 정황도 있고. 그렇죠. 일단 국가수 부원 결과가 익사였기 때문에 기디 상처 문제를 별 음모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빼야 될 것 같고요. 확인되지 않은 40분. 그러니까 익사로 발견됐으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익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족사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어제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익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40분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한강변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수사의 총력은 그 부분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언론에서는 앞서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서가는 모습이 가장 좀 더 탐정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보도에 보도에 보도를 더해가지고 다르게 자꾸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유족은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론 기관이라면 확인되는 얘기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연한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반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호 신문사에서 이렇게 음모를 펼치는 네티즌들이 문제다 이런 기사에 제목을 실었던데. 안 됩니다. 그 신문사도 굉장히 이 기사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 기사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경찰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죠. 네.